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0대에서 60대분들도 서러움 없이 준비 가능한 H사 최저 보증 연금 상품을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다른 연금 상품들로 50대에서 60대분들이 연금 자산을 준비하려고 해도 납이 완료하고 난 뒤에 별도의 의무 거치 기간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 더 필요하여 연금 개시할 때까지 너무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에 나이 든 것이 서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H사 최저 보증 연금 상품은 납이 완료 후 일체의 거치 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 가능하고 최단기는 5년간만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 연금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고연령층 분들도 충분히 자신있게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H사 연금 상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상품 홍보나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순서는 1. H사 연금의 실제 수령 연금의 기시 2. H사 연금의 상품 구조 3. 거치 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 가능 4. 수익도 꿈꿀 수 있는 연금 주식형 최대 70%까지 가능 5. 연금 받는 방법 6. 중간에 유고가 발생하면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에서는 수령 연금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H사 연달니 최대 7% 최저 보증연금의 수령 연금액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H사 7% 최저 보증연금은 연금 개시 후 20년 동안 매월 확정된 연금을 수령하고 20년 지난 후에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0원일 될 때까지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나이가 같다면 남녀가 수령하는 연금액이 동일합니다. 예시의 순서는 납입기간 10년 매월 50만원 납입 시 대표 연령별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 납입기간 5년 매월 100만원 납입 시 대표 연령별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 50세 10년 납으로 월 1천만원 월 1억원 납입 시 최저연금 수령액 예시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결령별 10년 납 월 50만원 납입 기준으로 65세부터 매월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납입원금은 6천만원이고 남녀 연령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40세의 경우는 65세 시점 연금 개시하면 연단이 7%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4,417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60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고 50세의 경우는 연단이 5%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9,012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37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엔 60세, 65세, 70세 각 10년 납 월 50만원 납입하고 납입 완료 후 거치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하였을 경우 매월 연금 수령액을 보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동일함으로 모두 연단이 4%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 7,210만원 매월 최소 수령 연금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가결령별 5년 납, 월 100만원 납입 기준으로 65세부터 매월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5년 동안 납입원금은 6천만원이고 남녀 연령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40세의 경우는 65세 시점 연금 개시하면 연단이 7%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5,467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64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고 50세의 경우는 연단이 5%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9,762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40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되며 60세의 경우는 연단이 3%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은 6,457만원이 되어 매월 최소 26만원을 확정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엔 60세, 65세, 70세 각 5년 납, 월 200만원 납입하고 납입 완료 후 거치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하였을 경우 매월 연금 수령액을 보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동일함으로 모두 연단이 3% 최저 보증되고 연금 기준 금액 1억 2,915만원 매월 최소 수령 연금액은 53만원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0세 기준 10년 납으로 월 1천만원, 월 1억원 납입 시 65세 연금액 예시입니다. 월 1천만원 납입 시 10년간 납입원금은 12억원이고 연금 기준 금액 최저 보증 이율은 연단이 5%이며 65세 시점 연금 기준 금액은 최저 18억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매월 751만원 받게 되어 연금 기준 금액 전액인 18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월 1억원 납입 시 10년간 납입원금은 120억원이고 연금 기준 금액 최저 보증 이율은 연단이 5%이며 65세 시점 연금 기준 금액은 최저 180억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매월 7510만원 받게 되어 연금 기준 금액 전액인 180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펀드 운용하다가 수익률 좋으면 중도에 의지하여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납입 완료만 하면 상기 확정된 최저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잃지 않는 투자 걱정 없는 투자가 가능한 매력 만점의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 보증 연단이 최대 7% 연금 상품의 구조를 보면 공시 이유령이 아닌 투자형 변액 연금 상품입니다. 투자형 변액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도 보험 기간에 따라 연단이 최대 7%로 연금 기준 금액을 최저 보증해줍니다. 최저 보증이 되기에 가입 시점에 최저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고 연금 기준 금액은 연단이 최대 7% 보증과 펀드 수익 중 큰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상품입에도 주식형을 70%까지 편입 가능함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납 후 의무 거치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 가능하여 그동안 거치기간 때문에 연금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고령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는 최소 거치기간 2년이 필요합니다. 연금 개시 가능 연령을 잠깐 살펴보면 60세의 경우는 5년 납이면 납이 만류 후인 65세부터 즉시 연금 개시 가능하고 10년 납이면 70세에 즉시 개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달리 5% 보증형 상품들은 모두 5년의 의무 거치기간이 필요하므로 5년 납이면 70세부터 개시 가능하고 10년 납이면 75세부터 연금 개시 가능하여 연금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힘들었던 것입니다. 고령자가 주목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납이 만류 후 의무 거치기간이 없이 즉시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달리 최대 7% 최저 보증연금은 투자형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최저 보증연금보다 더 높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른 유사 투자형 연금은 대부분 채권형의 70% 이상 의무 투자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연금은 주식형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어 수익 추구가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설령 투자의 실패에도 연달리 최대 7% 최저 보증되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 걱정 없는 투자가 가능한 매력적인 연금입니다. 이제는 연금받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연금받는 방법은 선택할 수 없고 투자실적 20년 보증형 단 하나의 방법만 선택 가능하며 이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 개시 시점에 확정된 연금 기준 금액을 20년 동안 매년 5%씩 확정 지급하게 되는데 매년 5% 지급할 때 연지급 방식은 없고 5%의 금액을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투자실적형이므로 연금 기준 금액에서 매월 지급되는 월연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투자되며 투자의 결과 20년 후에 수익률 낮아서 인여가 없다면 연금지급은 종료되고 만약 투자의 결과가 좋아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자 적립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연금지급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하는 중간에 유고가 발생하면 일반 연금은 사망하면 우증기간 동안만 지급되어 일찍 사망하면 원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H사 최대 연단이 7% 연금은 연금 수령 중에 사망하면 납입총 보험료에서 수령 연금액을 뺀 금액과 사망시 적립금 중 큰 금액이 지급되고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금과 납입원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50대에서 60대도 서러움 없이 준비 가능한 H사 최저 보증 연금의 영상 내용을 정리하고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납입 완료 후 거치기간 없이 즉시 연금 개시 가능하여 고연령 유리 2. 연금임에도 주식형 70%까지 투자하여 공격적 운용 가능 3. 수익률 만족하면 중도에 의지하여 목돈 활용 가능 4. 연금으로 활용시는 수익률 마이너스여도 연금 기준 금액을 최대 연단이 7% 최저 보증 5. 추가 납입 활용 시 나중 추가 납입한 금액도 동일한 최저 보증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